아 제가 아 요새 그 며칠 전부터 계속 한 방송은 계속 제가 요새 계속 개인적인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진짜로 저 진짜 그 정말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겹치니까 제가 지금 멘탈이 안 잡혀서 충격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정신적으로 좀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잠깐 방송하고 방종을 할 건데 며칠만 좀 시도하고 싶어요 칠만 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주무시고 그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럼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